네 안녕하십니까? 스바니아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베하야 헬람 그리고 그런데 되리라 하야 될 것이다. 헬람 헬람 리 미시시사 헬람은 익슨 재산 하일은 힘도 되고요. 재산도 되고 능력도 되고 부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리 미시시사가 될 것이다. 미시시사는 노력당할 것이다. 부티 플런더 그래서 약탈될 것이다. 약탈되고 또 우 바테헴 그들의 집은 그들의 집은 리 쉐맘마 쉐맘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셔맘마 디베스테이션 웨이스트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누 그들은 건축할 것이다. 바팅 집들을 외로 하지만 없다. 예쉐부 그들이 거주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벤 나태우 그들이 나타 할 것이다. 나타는 심다. 심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못을 케람임 케람임은 포도원이죠. 게렘은요. 와인야드 포도원이고요. 포도원들을 보도원들을 나태우 그들이 심을 것이지만 외로워 않을 것이다. 이세투는 샤타. 샤타는 마시다. 취하다. 마시다. 그래서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엣드 예남 예남은요. 야인 야인은 와인이죠. 와인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은 가로브 요음 아도나이 하까돌 가로브는요. 가깝다. 니을 가깝다. 요음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하까돌 위대하신 위대한 엄청난 큰 주님의 날이 가로브 가깝다. 가로 가깝다. 그리고 우 우 마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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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른다. 급하다. 신속하다. 빠르다. 메오드 대단히 대단히 콜 요음 아도나이 콜은요. 소리가 있다. 노이즈죠. 노이즈 소리 어떤 큰 소리가 있는데요. 소리 요음 아도나이 주님의 날의 소리다. 주님의 날의 소리다. 주님의 날의 소리다. 그래서 마르 조레아 조레아 마르 조레아 마르는요. 비통하다 쓰다 마르 아시죠? 비터네스 쓰다 조레아 울부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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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하게 울린다. 울부짖을 것이다. 그 다음 15절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요음 날이다 에브라 에브라는요 렛스 오버플로우 에로그니 퓨리 렛스죠 진노함 에브라 분노의 날이다 하이옴 그날이 그날은 바로 요음 아브라의 날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너무나도 무섭다는 말이죠 요음 짜라 짜라는 환난 고통 환난 환난의 날 우 메츠카 메츠카는요 메츠카는요 곤란함 예 스트레이트 예 비슷한 말이네요 환란 곤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요음 메츠카 요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쇼아 쇼아 쇼아는 쏘 쏘 에서 왔구요 디베스티션 황폐 황폐함 파면 그래서 날이 디베스티션 계역성경에는 황무하다 라고 했네요 황무하다 황폐 아 황폐하다 그렇게 했네요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우 메쇼아 쇼아 나왔고 메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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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아 메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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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황폐 방열 그런 뜻이네요 데쏼레이션 또 쏘아 도 라이비지 데쏼레이션 쏘아 글자가 비슷하네요 그쵸 메쇼아 요음 호쉐크 어둠의 어둠 바 아플라 아플라 도 어둠이죠 다크네스 구름이 글래머티 캄캄하다 어둡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호쉐크 호쉐크 와 아플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요음 아난 날인데 아난은 구름 그리고 와 아라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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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날이 깜말되고 완전히 파괴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ώ음 уш어파르 요음 쇼파르 나팔의 날이다 쇼파르 쇼파르 나팔의 날이다 전쟁이 나면 나팔을 물잖아요 우 테루아 테루아는 테루아도 Shout to blast of war 전쟁의 경고에 나팔이죠 전쟁 경고에 나팔이다 알 게아림 도시들 도시에 대하여 메추롯트 메추롯트는 여기는 여기 여기 보면요 마차르 make inaccessible 포티파이드 요새로 세워진 그런 뜻도 있고 또 높은 망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높은 망대 그래서 잠시만요 참고를 하자면 바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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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바차르 바차르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견고한 요새 요새 할인 메추롯트 요새 하핀 하핀 노트 하핀 노트 하 깨보 깨보 하핀 노트 하핀 노트 하핀 노트 핀 노트는 망대 이고요 망대 이것은 이제 하핀 노트 높은 높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하핀 노트 높다 높은 그래서 이 망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어된 도시 견고한 성업 개장 성경에는 견고한 성업이라고 했네요 성업들 하핀 노트 전쟁에 유다의 많은 성업들이 다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 하рим 가치 롯디는 차라르 차라르는 bind, tie up, restrict 이것은 차라르는 싸다는 말인데요 마인드하다는데... 이것이 압박하다, 괴롭힘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원수도 되고요. 그리고 괴롭히다. 그래서 내가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묶어버릴 것이다. 바인드니까 묶어버릴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갈 것이다. 그들은 갈 것인데. 가이베림은 가 플러스 에베 에베네요. 에베르. 에베르는 눈번자 라인드. 그래서 가이베림 하면 눈번자 틀처럼 그들이 걸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하여 하타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왜 슈파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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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질 것이다. 그들은 땀마음. 피가. 피들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피가. 그들의 피가. 슈파흐. 쏟아질 것이다. 샤파흐의 약속. 샤파흐는 쏟아지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수동용. 그래서 케. 아파르. 아파르. 아파르는 먼지 흙. 흙. 흙처럼. 흙처럼. 티끌같이. 티끌같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 그리고 레후맘. 그들의 살은 라훔. 라훔은요. 인테스틴. 바울. 인테스틴. 바울. 그들의 살. 프레쉬. 몸. 그들의 몸이. 그들의 몸이. 그들의 몸이. 몸들이. 카. 겔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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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라림은요. 그름. 디퓨즈. 그름. 그름똥. 그름똥. 똥같이. 그 몸이 똥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몸이. 똥같이. 똥같이 될 것이다. 똥같이. 그쵸. 육신이요. 그런 게. 그니까 이 렉. 레후맘이. 그니깐 이 렉. 레후맘이요. 그니깐 이 렉. 레후맘이요. 그니깐 이 렉. 레후맘이요. 그니깐 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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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훔이요. 그니깐 이 렉. 레후맘이요. 살도 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똥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 감 그 위에다가 게다가 게다가 그들의 돈 게시프는 아 가시프는 가가 전체 사이에 안 있네요 게시프네요. 그렇죠? 가시프는 그들의 은은 돈은 감 역시 또한 제하밤 제하밤은 그들의 금은 그들은 로 할 수 없다 로 유할 유할이네요. 유할 유할 유할은요. 유홀 할 수 있다 로 유할은 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없다 뭘 할 수 있냐면요 레 하찔람 나찰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구출 희필령이네요 하 치 람 그래서 그들을 돈이나 은이나 금으로 그들을 구출할 수가 없다 가사 에베라드 에베라트 에베라트는 진노의 날에 아도나의 주님의 진노의 날에 또 오 며 에시 그리고 불로서 기네아토 기네아토는 그분의 열정 질투 기네아 기네아는요 열정 질투 젤러시죠 젤러시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감히 다른 우상을 감히 내가 다른 우상을 이런 거에 대한 질투죠 부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인척하느냐 라고 하는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런 걸 질투 기네아토 그분의 질투가 대학회 대학회는요 수동용으로 아할 아할은 먹다 인데요 삼켜질 것이다 삼켜지리라 예 삼켜지리라 질투 그분의 질투로 그분의 불에 질투로 삼키고 모든 골 하아래츠 모든 땅을 모든 땅을 삼킬 것이다 이는 키 이는 칼 그다음 they call-la는 Broken Everyone is completely finished 완전한 파괴 그래서 완전하게 끝나버림 heel great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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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할라 니프할라 아흐는요 심지어 는 입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쇼리 니프할라 니플말란 놀래게 되어진다 아 바할은 디스터브 테리파이 그래서 디스메이 하는 것 놀라는 것 트러블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놀라게 되어서 놀라게 되면서 아 정말로 정말 니가 할라 하면서 야세 야세는 그가 하실 것이다 그가 행하실 것이다 앳두골 모든 요시예베 하아레츠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실 것이다 스주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아침에 올려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제 오후에 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